네 안녕하세요 초연실부동산의 박성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초연실부동산 저희가 슬로건으로 지향하는 것은 어제의 기억과 오늘의 영감 그리고 내일의 꿈을 중개하는 곳이라는 슬로건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슬로건이 의미하는 기억과 영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저희가 지향하는 내일은 무엇인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또 부동산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인문학적 측면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 시간 정도는 제가 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자면 제가 어떤 성장과정과 혹은 무엇을 공부해서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여러분들과 공유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제 소개를 좀 더 준비를 했고요 가장 핵심적인 건 첫 번째 문장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간과 건축에 관한 온갖 것을 기록하고 기획합니다 그러다 보니 매체에 상관없이 전시를 만들기도 하고 책을 만들기도 하고 실제로 직접 공간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도 하고 투어나 교육을 기획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좀 구구절절하게 여러분들한테 다시 이야기하는 것보다 제가 그동안 집필해온 책 세 권의 배경과 내용을 통해서 저라는 사람 혹은 저라는 전문가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좀 더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초현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어느 날 불쑥, 밑도 끝도 없이 튀어나온 게 아니라 계속해서 제 삶과 일 속에서 잠재해 있다가 2년 전에 이게 실현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 책을 떠나가지고 제가 이 사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진인데요 궁궐의 눈물, 백년의 침묵이라고 2009년도에 나온 책인데요 여러분 이 사진을 좀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구도와 이야기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 사진을 보면 그냥 사진이 아니라 정말 1시간, 2시간짜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뭔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이 깊숙하게 빠져들거든요 이 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을 좀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은데 맨 앞에는 뭔가 체념한 듯한 한 노인분이 쪼그려져 앉아있고 그 중간에는 거대한 전각, 궁궐의 대문이 서 있고 그리고 그 안쪽에는 궁궐의 대문 안쪽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황량한 뭔가 폐허 같은 장소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을 유의 걸어 나오는 두 명의 사람 한 명은 일본인인 것 같고 한 명은 그의 어린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 문 앞에서 유심히 문을 관찰하고 있는 이 사람을 좀 보십시오 중절모를 쓰고 양복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은 아마 조선의 건축을 기록 중인 일본인 학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진을 제가 왜 갖고 왔냐면 이 사진 속에 있는 저 전각의 편에게는 흥화문이라고 써있는데 이곳이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흥화문이라고 해서 경희궁의 정문이 흥화문입니다 그러니까 100년 전에는 우리나라 궁궐 중에 하나였던 경희궁이 이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허벌판의 폐화 같은 모습으로 남아있었을까? 여러분 경희궁은 1617년 창권된 우리나라 궁궐로서 당시 1500한의 규모가 넘었습니다 건물로 치자면 120채가 넘는 건물들이 있었다가 경복궁이 다시 중건이 되면서 방치가 되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나서 1915년 도로계획으로 인해서 잠깐 남쪽으로 옮겨왔다가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고 있는 경희궁 흥화문의 근대기적 역사 그러니까 1932년 방문사라는 일본계 사찰의 정문으로 남산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어떤 궁궐의 정문이 일본계 사찰의 정문으로 옮겨가는 상황 이 굉장히 뼈아픈 우리나라의 역사를 되새기고 있는데요 그 해방 후에도 이 경희궁의 정문이 흥화문은 다시 복원되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해와 불교학교 기숙사의 정문으로 사용되었고 또 73년에는 신라호텔이 그쪽에 들어서면서 신라호텔 정문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88년에 이르러서야 지금의 경희궁 근처로 다시 복원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사진 한 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건물이라는 게 물론 어떤 양식과 구조로 지어졌는지도 중요하지만 그 건물이 어떤 그 히스토리 안에 있느냐 그리고 어떤 쓰임새를 가졌느냐 그 내력 같은 것들이 매우 저한테는 중요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이 책을 쓴 계기를 그냥 한 번 말씀드리면 어느 날 하루는 경희궁 앞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 경희궁의 지금 100년 전 폐허이 안쪽에서 전국 노래자랑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분걸 중에 하나였던 곳이 지금은 전각이 얼마 남지 않지만 여기서 전국 노래자랑이 열리는 게 맞는 건가라는 의심을 품고 과연 경희궁은 어떤 상태로 회철이 되고 또 변형이 되고 또 지금까지 왔는지 역사를 추적을 하면서 이 책을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학문적으로 제가 갖고 있었던 관심사는 사실 좀 학문을 떠나가지고 근대건축이라는 지금 현대 도시 속에 남아있는 좀 더 일상적인 우리의 풍경의 한 축으로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래서 두 번째 책으로 저는 모던스케이프라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지금 높은 건축물 못지않게 오래된 근대건축물이 많은데 그런 근대건축물들의 흔적과 기록을 살피는 산문집이었죠 근데 첫 번째 제가 이 책을 쓰려고 창덕궁 대원실이라는 곳을 취재차 방문을 했었는데 뭔가 이제 이상한 기분이 들면서 내가 이곳이 온 것이 처음이 아닌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왜 나한테 낯설지 않지라는 생각을 갖고 집에 돌아와서 찾아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있는 사진처럼 제가 제 누이와 아빠와 한 5살 무렵에 이곳을 방문했던 제 작은 기억이 앨범 속에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결국 장소와 공간의 기억이 우리 사회 역사와 거시사를 이루기도 하지만 결국은 개개인의 낱낱한 추억이자 기억이기도 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개인의 추억이 응집돼서 보편성을 얻으면 그 장소가 역사적인 기념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현지의 문화유산만 소중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기억이 묻혀져 있는 작은 건물들 또한 매우 소중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제가 2021년도에 펴낸 모든 장소의 기억이라는 산문집인데요 이 책은 제가 제 일과 전혀 상관없이 전문성이라고는 1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제 주변에 있는 남루한 일상적 공간들을 탐험한 그 에세이인데요 제 주변 생활 공간 속에 있는 병원이나 보국탕 편의점, 철물점, 마트, 문방구 그런 것들이 저한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살피면서 그 속에 묻어있던 제 기억들을 다시 한번 건져 올리는 그런 작업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장소는 기억의 실체다 장소가 없으면 내 기억도 사라진다 결국 그 장소에 가야 내가 10년 전, 20년 전 했던 일들이 어제 일처럼 다시 생생하게 살아난다 라는 어떤 생각으로 썼고요 여기서 오늘의 주저히기도 한 부동산의 얘기를 제가 처음으로 아마 글로 다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어보시면 부동산이라는 파트가 나오는데 제 부동산에 관한 욕망의 실체를 처음으로 드러낸 어떤 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깐 문구를 보시면 저는 이제 실제로 부동산에 갈 때만큼은 굉장히 이상 야릇한 흥분에 빠지고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제 미래에 대한 상상들이 막 이렇게 꾸물꾸물 피어오르는 굉장히 좋은 기분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을 찾을 때도 그렇고 사무실을 찾을 때도 그렇고 이 부동산이라는 장소에 제가 굉장히 방문하는 걸 즐기고 실제로 지금은 네이버 부동산을 일주일에 두세 번씩 계속 아무 이유 없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제 지난 생활과 제가 하고 있는 어떤 학문적인 세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어떤 공간이자 일의 형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지난 과정을 바탕으로 오늘 초현실 부동산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이 초현실 부동산은 현실에 있는 부동산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있는 부동산을 긍정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가치도 우리가 잊지 말자라고 이제 넘어서려는 어떤 활동이기 때문에 그럼 현실에서의 부동산은 과연 무엇인지를 좀 같이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사시는 주변에도 이런 풍경이 낯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있으면 아파트 단지 앞에 이런 풍경들이 있을 겁니다 제가 지금은 작은 단독주택에 살고 있지만 5년 전에 서울 은평구 은평 뉴타운에 살았습니다 거기서 지하철까지 가는 한 500m, 300m 정도의 거리 이게 제 출근길이었는데요 이 출근길에 있는 부동산이 도대체 몇 개인지 한번 세워본 적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300m 정도뿐이 안 되는 거리인데 26개의 부동산이 우리의 일상적 공간 속에 숨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부동산이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이 많은 이유는 저희는 아파트를 뭔가 살기 위한 자기의 주공간이 아니라 재산 증식의 수단으로서 지금 한국 사회에서는 아파트를 취득하고 팔고를 반복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이라는 것들이 현재 우리나라 한국의 어떤 부동산 생태계에서는 이런 사람들의 욕망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초현실 부동산을 준비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나 상황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 불과 예를 들어서 150만 개 중에 하나에 불과한 공간 사옥, 샘터 사옥, 한국 미술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축물인데 결국 문화재라고 해서 이런 매매거리가 안 이루어지냐 다 이루어집니다 오히려 매매거리가 이루어지면서 더 큰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건물의 생애 주기가 지나감에 따라서 매매나 임대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문화재라고 해서 다른 경로를 통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부동산, 공인유계사, 사무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앞서 이렇게 말씀드렸던 여러 사례 중에서 공간 사옥이라는 우리나라의 어떤 현대 건축의 걸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이 건물에 대한 제 기억은 좀 남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나라 건축가들에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건축이 뭐냐라고 하면 1위로 등장하는 것이 안국동에 있는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공간 사옥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좀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공간 그룹의 재무 상태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이렇게 좋은 건축물이 왜 우리가 사라질 위기에 직면하게 했을까 혹은 그 위기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너무 준비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여기 왼쪽에서 보시면 건축가와 문화예술계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기자회견을 엽니다 여기 보시면 공간 사옥은 부동산이 아니다 문화다 라는 현수막을 걸고 이제 공간 사옥을 보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저는 정반대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공간 사옥도 부동산입니다 네 이거를 부정하는 순간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실적 가치가 너무 사라지고 놓치고 역사적 가치만 얘기하게 되면 설득력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가 공간 사옥을 분명히 부동산뿐만은 아니다 부동산 이상이다라고 하지만 부동산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거는 사실 올바른 접근이 아니고 대중들에게 설득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굉장히 허망함을 느꼈고 어떤 식으로든 이런 형들을 준비하는 조직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이제 진영의 논리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이게 문화재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사는 전체 저희 나라 건물 중에 0.007%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문화재 영역 밖에 있는 건물들을 소중하다 귀중하다라고 얘기를 하자면 저희는 엄청나게 많은 허들을 뛰어넘고 가야 되는데 그 허들을 뛰어넘다가 거기에 도착하지도 못합니다 그 사이에 그 건물이 헐리고 맙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대 건축물을 보존해야 된다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한두 달 사이에 그 건축물은 헐리고 없는 상황이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화재라는 0.007%의 논리가 아니라 안에서 밖을 향하는 게 아니라 밖에서 안을 향하는 진영의 논리 그러니까 이 700만동이라는 건물을 부동산으로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이 건물이 이런 가치가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이야기해야지 이 하나의 건축물을 보존하는 데 진영의 논리에서 설득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저희가 이렇게 부동산이라는 것들을 인정하고 들어간다면 저희는 굉장한 정보의 바다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공공기관에서는 어떤 건축물들을 그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록화 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들여서 그 건물을 사진을 찍고 남기죠 근데 여기 들어가보요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소유주가 아니면 중개사가 이 건물을 굉장히 꼼꼼하게 찍어서 우리 건물 이런 상태야 그러니 관심 좀 가져와줘 라고 다 올려놓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굉장히 부동산이 물론 상업 거래를 위해서 기록하는 거지만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브랜드폰 플러펜에서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굉장히 소중한 우리의 도시공간에 대한 기록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쌓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의 아카이브로 쌓여가는 게 우리 사회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이렇게 부동산의 숨기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여러 가지 부동산의 어떤 거래 프로세스와 그 다음 기록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이렇게 기록을 강조하는 이유는 초연시 부동산의 출발점이 바로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매매, 중개, 컨설팅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아닙니다 모든 일의 출발점은 기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스페인에서 건축문화유산의 경영과 복원이라는 과정을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와 여기는 스페인은 건축문화유산을 복원한다는 거는 한국에서도 있는 개념인데 경영한다라고 얘기를 하는구나 그래서 이게 단순하게 양식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뭔가 경제학적, 경영학적 관점에서 이런 오래된 가치들을 어떻게 끌고 가야 하는지 고민을 하는구나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그 과정을 이제 대학원 과정을 진학을 했는데 첫 수업 시간에 교수님이 던진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건축가의 작업 혹은 이제 직능의 출발은 무엇이냐라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학생들은 예를 들어서 평면 작업이요, 디자인이요 라고 얘기를 한 학생들이 많았죠 다 교수님이 원하는 대부분 그게 아니었고 기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다루는 건물, 다루는 땅, 다루는 시대적 상황에 대한 기록이 너희의 어떤 첫 번째 일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스페인이라는 상황 속에서는 너무 자연스러운 것이었는데 우리나라도 넘어와서 본다라면 사실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건물에 대한 역사로 기록되지 않는다라는 게 반성을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이 누가 해야 될 일이냐 공공과 건물의 소유자 그리고 건물에 개입하게 되는 건축가들이 다 같이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초현실 부동산에서 하기 위해서 사실 모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실에서 이 부동산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역할과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잠재력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초현실 부동산은 여기서 뭘 이어받고 뭘 긍정하고 그리고 그 너머에 뭘 하고 싶은지를 조금 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이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확 간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부동산이라고 했을 때 영문으로 보면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동산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저희 초현실 부동산의 이름도 이 부동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SUR이라는 영문 접두사를 붙이면 말이 완전 달라집니다 리얼 이스테이트가 아니라 Surreal, Surreal이라는 초현실이라는 뜻인데 아주 이상한 비현실적인 부동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현실의 부동산을 긍정을 하고 그 너머의 가치 거기에서 하고 있지 못한 가치들을 발굴해보자고 해서 Surreal 이스테이트라는 초현실 부동산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초현실 부동산의 문화사적 배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저희가 오래된 건물들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폐허나 아니면 오래된 공간에 대한 문화사적 배경이 유럽에서도 우리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폐허에 대한 낭만과 상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여러분들 고대도시 폼페이가 발굴된 사건을 아시죠? 유럽에서 이 폼페이를 발굴하고 문화적 충격에 빠집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유럽사회는 폐허에 대한 문화적 열망이 일어나는 거죠 특히 18세기, 17세기에 이런 열망들이 많이 문화적으로 번졌는데 특히 귀족사회에서 폐허화가의 대가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작품들을 관심 있게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이 위에 있는 그림들이 폐허화라고 불리는 그 작품들입니다 1600년, 1700년에 지켜려진 그림들인데 여러분들 이거 딱 보면 원래 폐허라는 것은 되게 쓰산하고 되게 무섭고 음침한 곳이어야 하잖아요 근데 당시 사회는 굉장히 낭만적이고 서정적이고 따스하게 폐허를 묘사하고 있고 이 속에서 뭔가 정서라는 게 스며들어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쓸모를 다하고 방치되고 있는 이 구조물이 왜 이렇게 낭만적인 풍경으로 묘사가 됐을까 그거는 폐허는 그 사람들에게 다른 문명과 다른 시간이 조우하는 하나의 현상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들이 유럽에 오래된 것들을 지키는 문화로 이어져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초현실 부동산도 오래된 공간들을 관심 있게 발굴하고 지키고 새롭게 활용해간다라는 곳인데 유럽에서 특히 이제 제가 스페인에서 앞서 말씀드린 건축문화유산의 복원과 경영을 공부하면서 굉장히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을 많이 접했습니다 특히 이 중에 파라도르라는 사례도 사실 그런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이 가장 많은 나라가 바로 스페인이거나 이탈리아입니다 굉장히 스페인이 문화유산이 풍부한데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일찍이 공간문화에 대한 새로운 창출을 가능했었고 1928년부터 스페인은 국영호텔 체인 파라도르라는 걸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파라도르는 뭐냐? 오래된 고성이나 수도원, 병원, 저택 등을 현대적인 감각으로 되살려서 최고급 호텔으로 운영하는 스페인 체인인 거죠 근데 흥미로운 거는요 이런 파라도르는 스페인에서 입지를 선정할 때 세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만족시켜야지 파라도르로 이렇게 조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절벽 위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전망을 갖고 있는 곳 해안 절벽이나 깎아지든 산 위나 그런 것들이죠 그게 아니면 아주 특별한 매력을 갖고 있는 자연지역을 끼고 있을 것 그리고 이 두 가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데요 파라도르는 역사적으로 가치가 있는 오래된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로 이 문화유산, 세계문화유산 안에 이런 식으로 스페인이 오래된 건축물을 활용해서 중요한 거는 의미와 가치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의 새로운 경제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사람들은 좁고 오래된 골목길 그리고 주차도 안 되는 오래된 다세대나 공장 같은 데에 사람들이 스며들지 왜 그럴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거든요 그거는 저는 앞서 얘기했던 폐어에 대한 동경과 열망 오래된 기억, 그 이야기에 대한 어떤 열망 그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건축물 그 자체보다 그 건물에 담긴 시간과 기억의 흔적 때문에 이런 것들을 찾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멋지고 훌륭한 건물이더라도 거기에 뭔가 이야기나 의미가 녹아있지 않다라면 사람들은 그 공간을 아주 깊이 애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골프 먹고 초라하고 작은 건물이더라도 자기가 거기에 대한 기억이 녹아있다라면 그건 정말 훌륭한 장소가 되고 우리의 역사가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초현실 부동산이 지향하는 가치를 이런 식으로 어트랙션, 메모리, 디스커버리, 크리에이티브 이런 식으로 오래된 것들을 발굴하고 이 속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미래적으로 지금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자라는 게 저희의 지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부동산에 대한 컨설팅이나 중계, 기록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지금 그 공간에 필요한 새로운 컨텐츠로 만드는 작업들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단계별로 쪼개봤을 때 오래된 건물이 하나 있다면 저희가 개불에서 현황을 기록하고 스토리를 발굴한 다음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분에게 중계를 해서 연결을 시키고 또 그분이 원하는 그 공간의 어떤 설계를 반영해서 저희가 컨텐츠를 그 안에 넣는 작업들을 통합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마지막 초연실부동산 설명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면 문화재를 어렵게 학문적으로 전문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도 필요하죠 하지만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 그 반대 지형에서 초연실부동산처럼 이런 건물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랑말랑하게 얘기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했었구나라는 생각이 절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연실부동산에서 앞서 이런 중계를 했다면 단순 중계가 아니라 건물을 새롭게 공간기획을 하고 재탄생시킨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전에 저희가 이런 건물을 다룰 때 공간기획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공간기획이 신축건축물에게도 필요하지만 이런 오래된 건축물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 오래된 건축물들은 남겨지고 계속 지속되고 하려면 좀 더 분명한 명분과 의미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명분을 찾아주는 작업을 공간기획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해야 되는데 오래된 건물일수록 이 공간기획이 필요하다 저희는 공간은 환경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감각과 데이터의 어떤 균형점이 공간기획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저희가 공간기획에서는 건물을 환경으로 다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환경은 생물에게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주는 자연적인 조건이나 사회적 환경, 상황이 환경입니다 여기에 누가 사는지, 오래 먹고 사는지 이런 사회적 상황을 파악을 해야지 저희는 그 건물을 바람직하게 리뉴얼하고 기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뭔가 하나의 작은 문화유산이더라도 그 공간을 새롭게 꾸려가는 준비하는 단계에서는 굉장히 촘촘하게 숫자의 논리와 문화와 사회적 가치의 논리를 균형감 있게 맞춰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발표를 초현실 부동산의 매니페스토로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저희가 초현실 부동산을 법인을 결성하고 나서 저희 여섯 명이 우리 한 명씩 초현실 부동산의 지향점이나 목표를 문장으로 정립해오자라고 해서 하나씩 다 갖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강의를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부터 질의 응답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구름님이 질문 주셨는데요 두 가지입니다 강연자님께서 바라시는 공간과 그 공간 속 사람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요? 라는 질문과 공간이 경제적으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장소가 있을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건물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특정한 물건처럼 똑같은 쓰임새를 갖지는 않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게 학교일 수 있고 아니면 사무실일 수 있고 어떤 곳은 미술관일 수 있고 어떤 곳은 도서관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쓰여진다라는 상황은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가거나 몰린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그런 저는 건물의 바람직한 쓰임새를 규정하진 않습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건물을 꾸려가는 운영자가 추구하는 공간적 가치 그리고 그 공간적 가치에서는 돈을 넘어서는 가치가 충실하게 구현되고 있느냐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당이나 그런 곳에서 정말 좋은 공간이라는 것은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어떤 형식과 규모로 인해서 울림을 줘야 되고 그 딱 한 사람의 신자에게 신앙의 어떤 중요성을 강조하고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는 한 명만 있는 것이 올바른 공간의 쓰임새고 바람직한 공간이 있는 거죠 그리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그 도서관도 적정한 규모의 사람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규모를 통제할 수 있는 체계와 상황 속에서 그 공간의 바람직한 모습이 구현되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정말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정신발작적으로 주변에서 소음이 오고 그런 공간들은 아무리 저는 그 공간을 통해서 그 기업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더라도 바람직한 공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저는 공간의 바람직한 이상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간이라는 것은 실제로 소매점처럼 물건을 팔고 가로 그 공간의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지는 공간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공간이라는 것은 공간의 가치를 돈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나 콘텐츠의 부가가치로 증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있는 이 SK 건물도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임대를 해서 이 가치를 창출하지 않잖아요 잘 연구하고 일해서 제품을 개발했을 때 밖에 나가서 그 제품이 성공을 했을 때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것이 간접적인 경제 가치의 창출이거든요 그러면 이 공간의 주인은 여기서 사람들이 얼마나 잘 일에 몰입할 수 있고 또 얼마나 잘 쉴 수 있는지 그 환경을 고민하고 조성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공간 그 자체가 돈으로 매출을 일으키는 공간은 사실 많지 않고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프로그램의 가치가 결국 궁극적으로는 경제적 가치를 불러온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꾸미꾸미님이 주셨는데요 강연 신기하고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지고 계신 대표님의 삶의 철학은 어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저는 제가 삶의 철학을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일로서 그치는 게 아니라 제 일상 속에서 실현되기를 간절히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지금 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제가 이렇게 공간을 얘기하고 공간의 가치 그리고 오래된 공간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상황 속에서 저 또한 제 주변에 있는 제 일상적 공간들이 그런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상황으로 끌고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아파트는 바람직한 거주 공간이 아니다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한다면 제가 아파트에 살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런 공간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필요합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전문가로서 학문적으로 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일과 제 생활이 결합이 된 어떤 학문의 실천을 제 일상 속에 할 수 있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적인 측면에서 제가 추구하는 것은 낭만입니다 그 낭만이 뭐냐 저는 낭만은 과거로부터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로서 저희가 추구하는 가치는 저는 합리성을 중시를 하고요 그 현재를 풍요롭게 하는 것은 저는 과거의 시간 속에서부터 제가 갖고 있는 기억 추억 거기에 덧대어져 있는 낭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낭만이라고 했을 때는 뭔가 너무 주관적이고 감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제 일상이나 제가 만들어가는 공간이 뭔가 그런 낭만의 가치가 스며들어 있기를 염원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누군가 제가 원축이나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뭐예요? 라고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주 화려하고 고전적인 샹들리에가 잘 어울리는 노출 콘크리트의 실내 공간이 가장 전 좋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현대 공간이 갖고 있는 합리성 속에 저희가 지금 잊고 있었던 장식이나 과거의 어떤 끄름 속에서 갖고 있었던 기억의 어떤 낭만적 감성들을 계속 잃지 않고 가고 싶습니다 남재주님이 주신 질문인데요 대표님께서 보셨던 공간 또는 건축물 중에 대표님의 이상향과 가장 일치했던 공간이 있으셨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 건물을 예로 들을 수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론가나 건축 비평가로서 A라는 건물이 굉장히 좋다, 잘됐다, 디자인이 멋지다 그리고 기능적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을 스페이스라는 잡지사에서 거의 10년 이상 매번, 매달 해왔었고요 그래서 제가 어떤 공간인지 좋은 공간인지 선택을 하고 그 작품들을 매거진에 게재를 할 수뿐이 없었죠 근데 제가 실제로 제 집을 짓고 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한다고 말을 할 수 있는 거는 그런 일적인 판단과 이론적인 분석 넘어서서 제가 갖고 있는 시간과 경험과 일상 속에 들어와 있는 공간이어야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말할 수 있는 제가 가장 애정하는 공간은 딱 두 개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과 제가 정말 10년 이상 일했던 공간사옥이라는 그 사무실 근데 그 공간사옥이라는 거는 저의 어떤 개인적 시간뿐만 아니라 한국 건축계가 한국 사회가 인정하는 우리나라 최고의 걸작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 속에서 매일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이제 마감할 때는 밤 혼자 달빛을 맞으면서 그 마당에서 자정까지 그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 시간이 없었다면 저도 공간사옥이 이렇게까지 제 삶에서 중요한 공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냥 책에서 봤겠죠 한두 번 답사 갔겠죠 근데 그 시간 속에서 제가 아무도 없는 그 작은 도름계단을 혼자 돌아다니고 일하면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그 작은 공간 속에서 풀렀던 그 기억 때문에 저는 공간사옥이 제 삶과 인생에서 그리고 제가 하는 최고의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살고 있는 제 집은 사실 대체 불가능입니다 사람이 집이라는 거는 각자 공간의 어떤 가치가 다를 텐데 사실 아파트 살 때만 해도 저는 이런 생각은 못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일 때문에 받았던 여러 가지 혼탁한 생각들이나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정말 정수기 필터링에 물이 깨끗이 정화되는 것처럼 맑아지는 그런 기분이 들고요 그리고 집 앞에 딱 내려오면 아 이거는 행복할 수뿐이 없구나 그리고 이제 나의 어떤 존재론적인 기반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 과거를 계속 돌아볼 수 있고 저한테 현재의 삶에 행복과 여유를 줄 수 있는 공간은 집이라는 공간일 수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생각들은 사실 저는 절대 아파트에 살았을 때는 갖지 못했던 생각들이기 때문에 그 집이 얼마나 초라하건 얼마나 대단하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파트가 아닌 다른 집에 살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인생과 생활 속에서도 가장 가치 있는 공간은 바로 그 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성은 님의 질문인데요 스페인 파라도르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그런 운영 주체가 국가인가요? 혹시 한국에서도 비슷한 게 있는지 혹은 앞으로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한국도 이제 예를 들어서 공영이라고 운영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이제 뭐 구경이라고 운영하는 장소들이 많이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구경, 시형, 공영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소유의 개념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당연히 한국에서도 이제 공영 예를 들어서 시설에 대한 운영은 민간 위탁이나 아니면 협력을 통해서 꾸려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파라도로도 이를 총괄하는 어떤 국가 조직은 있지만 각 지점마다의 어떤 위탁 운영 같은 형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오래된 집들을 활용해서 시텔 체인으로 운영한다 딱 이 테마는 없는데요 오래된 집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여유를 주고 영감을 줄 수 있는 특별한 환경의 공간을 따로 묶어서 운영하는 그런 플랫폼들은 있다라고 이제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하나의 체인처럼 이렇게 거대화되진 않더라도 건축적 가치가 있는 그리고 자연 환경의 어떤 매력이 있는 곳들의 숙소들은 그런 것들을 개념으로 지금 조성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를 한다면 초현실 부동산이라는 차원을 떠나가지고 여러분들 일상에 있는 주변의 공간들이나 장소를 한번 쭉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애정하고 남다는 기억을 묻어둔 장소가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 그게 이렇게 오래된 건물이 아니고 지금 있는 버스 정류장이든 아니면 앞에 있는 편의점이든 거기에 뭔가 의미를 두고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면 그 장소에 대한 자기 생활이 풍요로워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일상이 풍요로워지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렇게 애정하는 장소가 주변에 얼마나 있는지가 사실 그 사람의 삶의 풍요를 저는 결정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장소와 공간들을 관심을 갖고 좀 둘러봐 주시고 그리고 오래된 건물에 대해서 뭔가 정보나 아니면 필요가 있으시다면 저희에게 꼭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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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